인스턴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GG 땜땜땜 땜땜땜 땜땜 암 암 암 암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게데요도 퀵비 받고 싶다고? 야 아게데요야. 너 혹시 너 뭐 일 잘하냐? 아게데요야? 너 백수야? 너 백수야? 아게데요야? 백수라고? 너 너 어디 살아? 뭐야? 잠깐만. 저 몸에는 10만원 이하로 걸치고 다니는데 게임 캐릭터에 1억이 펴진 스타일? 아 근데 나도 별로 옷에 그렇게 관심이 막 없어가지고 저는 차에. 난 차에 약간 몰빵한 스타일 아니 아게데요야. 너 혹시 일 안하냐? 그냥 그 상태가 편해? 그냥 그 상태가 편해? 일하는데 사실 아기대회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? 티 다 나는데? 극조한 티 나는데? 아니 나 매니저 구하려고. 매니저 구하려고 그러는데 스폰관리. 아니 스폰관리래. 그 그러니까 협찬 같은 거 들어오면 그런 거 다 마케팅하고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거 업로드하고 그냥 그 신부장한테 신부장 거 유튜브 따가지고 그 업로드하고 그 다음 잡일 같은 거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. 월 얼마? 월에 한 300명 챙겨줘야지. 만약에 생활하는 거면. 300명씩. 그 다음 먹방 같은 거다. 먹방 할 때 메뉴 같은 거 사와가지고 세팅 딱 해놓고 일단 뭘. 아 일단 잠깐만. 일단은 조금 이따 얘기하자. 스폰 끝나고 스폰할 때 집중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비행기 형님 스폰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절대 용납 안 한다. 또 다른 사람한테 다 먹어. 끝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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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그만하자 얘들아. 애초 꿈이 있다 애초 꿈이 있다 애초 꿈이 있다. 애 미안하다. 말씀해ον dane su고 것enses 훌륭한 것 같아. 애초 꿈이 있다 애초 꿈이 있다 애초 꿈이 있다 애초 꿈이 있다 애초 꿈이다 груmma금이wd haiku 나antis Wi-Fi. 애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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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